안녕 안녕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지금 네 오늘 또 크리에이터 한 끼가 제가 눕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조정을 못하겠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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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는 지금 카이화 카이화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 구독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찍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러면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필 사진 찍고 나중에 또 영상 찍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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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